와 슈가벌! 와 이거 개이박! 자 그만하다가 그냥 게임 줘볼까 이제? 공석남구 끝! 자 가보겠습니다 스펙업을 좀 더 가도록 할게요 준비했습니다 야 크리아 이거 뭔데? 와 이 새끼가 아니 이 크리아가 진짜 나 버릇써봐 나 요즘에 그냥 여기서 오픈 준비 때문에 요즘 알아보는데 얘는 이거 템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15% 완작에다가 고생 많았다 리얼 충실 아니겠습니까 진짜 야 고맙다 이거 템 맞춰볼게 한번 크리아 고맙다 야 크리아 슈바 이거 얘는 뭐 노가지 뛰어갖고 이렇게 형한테 내 전대산이야 어 내 아니고 내 일단 일단 형 10억 있으니까 이걸로 강화 조져볼게 알겠지? 자 스펙업을 좀 가도록 할게요 기대가 된다 오 여기 영화물도 있구만 오 이거 한번 질러보는 거야 고우! 아 좋았다 야 이거 콩 60이 원래 몇 추에요? 콩 60이 몇 추야? 3추? 야 2추야? 아 이거 3추 아니야? 아 너클이지 슈바 아 잠깐만 형이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2추에 복원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와 이거 강화 갑인데 큰일났다 이거 진짜 혹시 영화물 좀 싸게 살 수 있을까요? 오 감사하죠 오 감사하죠 닥치고 무기나 강하나 했고 진짜 오 사랑해요 시작하는데 사랑해요 믿습니까? 믿습니다 법사리 값 공격 떴을 것 같아 와 60이 보고 8포행임 와 얘는 얘는 크리아 크리아는 야 그렇게 야 슈바 그렇게 했는데 얘는 야 일단 크리아 고생한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해돈이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살려놨네 역시 비숍인가? 음 우투가드 클로 이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?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넣어볼게요 오 이거 뭐야? 한 번도 실패 안 했는데? 개꿀띠? 자 여긴 터져도 어차피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올라가길 바랍니다 가나요? 금방 가나요? 제발 아 까비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와 근데 비싸다 600만원 비싸다 자 이 서버 하면요 10성에서 15성까지가 강화값이 얼마나 비싼지 여기서 느껴요 자 루나스파 할 때는 진짜 이거 돈도 아닌데 하.. 이거 다 돈이야 자.. 그렇지! 아 금방 왔다! 자 15까지 그냥 왔어요? 이거지 제발 제발 여기서 터지지 마거라 그냥 올라가라 아 이거 왜 안가냐 강화값 2천만원 비싸 야 와 슈벌 와 이거 개이봐 아 졸업 때 3억 썼는데 아니 여기는 버닝썸 10억은 10억이 아니라니까 버닝썸 10억은요 거의 루나스파 100억급이에요 100억급 진짜로 나 이거 방금 살리지 않았나요? 혹시 제가 지금 기억이 잃은 건가요? 나 분명히 방금 살린 거 같은데 터진 거 처음 먹고 가는 거죠? 왜 여기 3개 얘가 됐지? 와 0.6%가 그게 된다고? 와 0.6%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터질 거면 빨리 터진 게 맞긴 하다 그랬다 됐다 어차피 터질 거였으니까 그냥 보내주고 안 되면 돼 야 그만 할까? 그냥 게임 줘볼까 이제? 그냥 조용히 입담을 강화 하나 할게요 아 그렇지! 됐네 크리아야? 형이 널 찾아갈게 미안 크리아 형 팔아 여기로 갔어 야! 그게 왜 그걸로 갔어? 어? 야 이게 왜 흔적으로 갔냐 8억이 어쩔 수 없지 뭐 너 소리네 너가 쓰는 건 마음이니까 아 우리 윤여민 장관 1억 감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야 한 방에 터질 일은 없어 3천이잖아 근데 파방하면 6천이거든요 그럼 두 번도 못해요 이거 하면 한 번에 터질 일은 진짜 절대 없다 날 믿어라 제발 날 믿어 많이 터졌어 지금 이 전에 그렇지! 파방 고! 오! 원교님 갑시다 제발 아 슈발 오! 와 바로 감사합니다 저걸 가락코슈이 이거 바로 감사하지 고맙습니다 가나다 남카님 모찌맛 찹쌀떡님 2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 버릿속분도 고맙습니다 아 이제는 파괴방지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 파방이 맞다 중신돌인데 에이씨 돈 아까워 하 씨 2.1% 할만해 0.6% 2.1% 아까 터졌어 또 터진 확률 진짜 적어 진짜 적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야 0.61 0.7? 다 털어봤다 한 번만 더 0.1% 수상업격 팔렸거든요 이 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파괴방지 안하면 만들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돈 아까워하지마자 돈 있으니까 파괴방지 할게요 그냥 제발 제발 아 씨 가보겠습니다 파방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파방할게요 파방하고 스타 캐치하고 놀려보겠습니다 성공 고! 17 17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들 마음이 진짜 이 서버 하면서요 진짜 진짜 이 17석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느껴집니다 정말로 정말로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파방 안 하는 게 제일 돈이 안 나가는 거긴 한데 고! 돈이 얼마 없으니까 높아 방하면 한 두세 번 찌러볼게요 성공! 고! 야 명훈아 미안한데 고군보다 더 떨려 진짜 미안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굳이 있으면 하드로 씨던데 이거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미안하다 명훈아 진짜 미안하다 3 2 1 제발 그렇지 나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17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지없이 빨리 뛰어볼게 한번 동산 가야됐냐 영환불 그거 기간제 없는 거예요 가격 잘 보급하셔요 감사합니다 2,000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환불 기간제 없는 거 자 유리크 올라와 줬고요 올라왔으니까 하러 가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 동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묵은지 큐브니깐요 묵은지 큐브만큼 일단 매겨보도록 할게요 레전드리가 이 큐브 안에 뜨는 것도 사실 힘들긴 한데 일단 매겨는 봅시다 원기형님 이게 버닝썸이죠 감사합니다 레전드리 연두색깔은 바로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기간제 큐브부터 두개 돌려볼게 레전드리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옵션 띄워봐야겠죠 리엔에서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11퍼 095퍼 보공 덱 15퍼 아아 존나 아깝다 방무가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드로시딘 이거 하드로시딘가 방무가 94퍼 필요하지 그러면은 보방공도 좋은 옵션이야 보보공 보방공 그리고 보공공 보보방도 좋은 옵션입니다 여기는 이 서버 이 버닝서버는요 보보방도 잘 대하래요 자 비켜 이 새끼들 내가 큐브 사야돼 아 시간 18분 남아서 18분이면은 충분해 진짜 내가 여러분들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왜 좋아했고 왜 돋보기가 정말 중요했던 건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리얼루다가 진짜 여기 서버 하면서 많은 걸 느껴요 진짜 진짜로요 112퍼 보공 095퍼 아아 내전이 있죠 같지만은 아니 괜찮아요 그렇지 가보자 가자 가자 자 보보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 보 공 자 쪄옵시다 제발 자 맨 밑줄 말고 일단은 0퍼 5퍼인지 0 0퍼인지 뒷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0퍼 5퍼다 자 이제 65퍼냐 55퍼냐 75퍼냐 이 세 줄 중에 하나입니다 55퍼 65퍼 35% 35% 확정입니다 맨 윗줄에 근데 이 아랫줄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발 75을 좀 에바지 선 넘었지 어 아 55퍼이 확률 높은데 3 2 1 고 65 65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지 감사합니다 야 이게 여기서 먹어 지네요 달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우선은 공 이걸 가져갈게요 일단은 그 판들을 쓸게요 우선은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무기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껴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13만 원하고 일단은 17999 였는데 자 221,887%니까 요거 껴주고 그리고 물 껴주고 자 요렇게 해주면은 보공 301% 달성이다 와 하하 어 방문을 이제 비약하고 비약하고 노블 스킬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길드 스킬 있거든요 이거 다 이게 지금 다 찍을 수가 있어요 방문 맞추면 충분해요 도핑 다 하면 됩니다 방문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